이야기하고 유언들은 말을 못합니까? 안 되는 경우는 윤재형님한테 말씀드리고 전체 유언들이 토론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게 국회법입니다. 저도 김건희 여사 명품폐 수수사건과 관련해가지고 국민권익위가 종결처리의 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국민적인 신뢰가 많이 실추되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빨리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권익위의 종결처리에는 결정적인 하자가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권익위 조사의 핵심은 직무연방법에 대한 조사를 하셨어야 하는데요.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권익위 업무보고 때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하지 않았기 때문에 권익위 청문회를 통해서 뭘 물어봐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간사 간 협의를 했는데 간사가 들어지지 않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설득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문회 요청을 하게 되면 간사 간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청문회 요청만 하시고 그 내용은 권익위 다음 주 업무보고 있을 때 그때 하세요. 좋습니다. 결정적 세 가지 하자가 있는데요. 그 세 가지 하자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료 요청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청하세요. 자료 요청을 계속했는데 거기에서 전혀 응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청문회가 꼭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저희가 정책위를 통해서 자료 요청을 하면 자료 요청을 응답을 해주셔야죠. 그러니까 청문회 요청을 그걸 안 해주니까 청문회라는 절차를 통해서 강제성을 띠는 자료 요구를 할 수밖에 없고 증인 신청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도대체 뭘 숨기고 싶어서 그걸 안 해주는 게 좋겠고요.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국회에서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간직히 동의하셔가지고 청문회를 통해서 사실을 밝히자고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사진행 발언의 취지에 맞게 해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사진행 발언 취지에 뭐가 어긋납니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건 질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의사진행 발언의 취지에 맞게 해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건 질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뭘 질의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나한테 질의를 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청문회 하자는 얘기는 간사관에 합의를 맡기면 되니까. 아니 간사관에 합의가 잘 안 돼가지고 제가 유원장님한테 호소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모든 걸 간사자라고만 이야기하고 유원들은 말을 못합니까? 간사가 합의를 해야 됩니다. 안 되는 경우는 윤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전체 유원들이 토론을 보면 결정할 수 있는 게 국회법입니다. 의사진행 취지에 맞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의사진행 취지에 맞게끔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의사진행과 관련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해야 의원들이 설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의사진행 발언이 아니잖아요.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료 요청을 했는데 권익위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도 응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료 요청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청문회를 열게끔 해달라고 의사진행 발언은 회의진행과 관련한 발언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이 안건에 대해서 그렇게 해주셔야지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가는 거는 해당 기관장이 있을 때 질의할 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 말고 제가 드린 것에 대해서도 의원장님께서 청문회 요청에 대해서 응원을 주십시오. 그거는 우리 간사들 간에 협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